안녕하세요 딜리버리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하나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3.0 버전 나오면서 다크모드라는 기능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그렇고 엑소켓도 그렇고 다크모드가 대세인 것 같은데 먼저 다크모드 설정하려면 세팅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 모드 들어가주신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라이트 다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크를 설정하고 OK까지 눌러주시면 시스템 한번 재부팅 해주시면 다크모드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크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조금 더 보기에 뭐 좀 고급진 느낌도 있고 눈이 확실히 좀 덜 필요한 그게 있네요 그리고 원래 바탕화면 색상이 이렇게 엑소켓을 좀 상징하는 보라색이었는데 배경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화면 색상 여기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뒤에 색상 여기 클릭하시면 배경 색상을 이렇게 이쁘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기존에 좀 보라색이 저는 조금 칙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걸로 바로 여기 실시간으로 재부팅 다시 안해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저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작업하기에 좀 산뜻한 리프레쉬 하는 느낌으로 색상 바꿔서 작업할 수가 있고 요거 클릭하시면은 다시 원 상태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제 수정되니까 요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색깔로 네 요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아 조금 요 색깔은 지대치 색깔이랑 조금 비슷해서 작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다크모드와 배경 색상 바꾸는 방법 네 요거 두개를 네 알아보았습니다 네 좀 추가로 좀 더 많이 좋은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